자 이번 시간에는 패럴렉스 스콜링 디자인이라고 하는 최근의 트렌드죠? 조금 되긴 했지만 그 트렌드의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패럴렉스라고 하는 건 시차라는 뜻인데요. 천문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멀리 있는 물체가 있고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있으면 그 두 개의 물체를 나란히 포개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시선을 움직이면 어떤가요? 멀리 있는 물체는 천천히 움직이고 가까이 있는 물체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뭔가 우리가 어떤 공감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. 바로 이 인지의 그러한 측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시각적인 요소들의 속도 차이를 조종하는 걸 통해서 현실감 또는 공감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것이 패럴렉스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럼 우리가 만들어 볼 패럴렉스 디자인의 웹사이트는 어떤 모양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 자 이렇게 뒤에 배경이 있고 앞에 이렇게 텍스트가 있습니다. 근데 배경은 우주잖아요. 굉장히 거대한 거죠. 그리고 앞에 있는 텍스트는 우리 눈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스크롤을 이렇게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는 휙 올라가지만 그 뒤에 있는 배경은 멈춰있는 그런 효과인 것이죠.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배경은 뭔가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의 느낌이고 앞에 있는 텍스트는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줌으로써 뭔가 공감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디자인 기법이 패럴렉스 디자인입니다. 자 그럼 요거를 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. 요거는 이제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어요.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살펴볼 것은 가장 간단한 방법을 살펴볼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패럴렉스라고 하는 것에 접근하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 방법에 대한 여러가지 상상력을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. 자 그러면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사실 패럴렉스 디자인 자체의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요거를 예제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해요. 그런데 그 중에 패럴렉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한 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아 이거구나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딱 알려드리면 자 우리 수업에서 여기 주소에 체험하기라는 링크로 들어오시면 자 이런 코드펜이란 사이트로 들어옵니다.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요 디자인이 이렇게 있거든요. 자 그런데 요기인 요 디자인은 패럴렉스가 적용되지 않은 일반적인 디자인인데 요거를 여러분이 패럴렉스로 하는 딱 하나의 코드가 바로 요겁니다. 저기 저렇게 주석 표시된 거 있죠. 저 주석을 여러분이 제거하시면 이렇게 제거하면 그때부터 패럴렉스가 됩니다. 자 이건 왜 이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섹션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거든요.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요기 있는 이미지들이에요. 예 그냥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. 예 그래서 여기 백그라운드 어테치먼트를 팩시드로 하게 되면 요 섹션에 적용되어 있는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팩시드가 됩니다. 그럼 어떻게 되냐면 스크롤과는 상관없이 화면 자기의 원래 위치를 팩시드 고수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. 그런데 이 백그라운드 앞에 있는 이 포그라운드 정보들은 팩시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크롤을 했을 때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. 즉 배경은 고정되어 있고 앞쪽에 있는 텍스트들은 움직이게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요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되게 간단하죠. 예 바로 요게 패럴렉스의 아이디어인데 요런 웹사이트 디자인하는 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요걸 디자인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요게 있는 것과 똑같이 만드는 방법을 코드를 하나하나 짜가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.